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3살 딸을 둔 애터밀니스 얼마 시작하면 안됐지만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있는 30대 후반 이름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일살롱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제가 한 2년간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 소독만 얻다가 이렇게 애터밀을 통해서 연금 소득이 또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네일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만나신 분 지금 현재 저희 스폰서님께서 내일 하시는 동안 잠깐의 애터미 유튜브 동영상들 그리고 회사 소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좀 보여주면서 소개를 시켜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들을 보고 저는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비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현재 상황은 어땠을까? 저에게 이제 지금 3살 딸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의 저희 아기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그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좀 몸이 고장하고 마음이 고장난 그런 지루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연수상 수상한 앱솔루트 제가 평소에 뷰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화장품을 이런거 저런거 뭐 타 제품들을 썼었는데 타제품 유명한 제품들 좋긴 좋죠. 그런데 제가 이 앱솔루트 라인 이 화장품을 테스트를 한번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항상 뷰티에 관심이 있던 제가 한번 받았던 화장품인데 저의 피부에 정말 그냥 되게 이 뭐지 피부로 제가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다가갈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되더라구요. 또 그 더욱더 확신이 든 것도 몸으로 체험한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혼자 하지 않고 또 같은 함수에서 먼저 시작한 그 스포서님들과 제가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확신한 비전을 보고 제가 그렇게 결정받아요. 그러면 그 이제 앱솔루트가 되게 좋았는데 그 전에 쓰시던 거랑 가격은 어땠어요? 타제품 크림 하나에 앱솔루트 6종이죠. 그 세트랑 가격이 동일해요.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충격에 반 그리고 너무 저도 놀라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도 가격 또한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 먼저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댁 식구들이 외국 분들이어서 사실 집안에 저희 같이 함께 사는데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뭐 이제 약간 다른 언어이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제가 에토미 사업을 시작하고 화장품이 좋고 또 건강식품이 좋고 또 이제 여기서 알리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또 그거를 뭐 화장품을 쓰시고 또 건강식품도 드시고 단기간에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보신 거예요. 변화를 보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또 서로 공감대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몸 건강 어떤 변화에 이런 힐링을 주니까 또 서로 더 가족의 그런 화목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에토미를 통해서 이런 거라면 정말 내 가족뿐만 아니고 이런 감동으로 소비자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되게 또 좋은 것을 에토미를 통해서 에토미 만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 최애템이 있다면 에토미에서? 해모임이 있지 않을까. 해모임. 너무 좋은 제품 건강식품으로 또 제가 지금 먹고 있는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몸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또 제가 우리 비염으로 엄청 고생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 환절기에는 비염 없이 좋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해모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감기 걸렸는데 저는 또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한 몸으로 또 열심히 아침 저녁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고요. 또 몸이 많이 따뜻해졌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제가 추위를 많이 느끼거든요. 항상 이런 옷을 입을 때 매일 낯시 그런 거를 입었는데 몸이 따뜻해진 것을 느껴요. 항상 이게 건강식품 해모임이 또 저뿐만 아니라 저의 진드를 통해서 몸에서 열이 난다. 그 열이 그런 일이 아니라 기운이 난다. 힘이 난다. 이런 또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감동으로 해모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용하셔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